3과 9인 채널 명복을 빕니다 예 아칼리 어찌 이리 덧없이 가는 것이냐 하 아칼리 어떻게 잠, 잠깐 이것 좀 놓고 이번 이큐너프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군 그러게 말이다 너 푸먹여놓고 신스키는 또 내주는군 그래 그렇지 총검이 있을 때가 좋긴 했지 아, 아니 넌 제드 이 자식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드디어 MD씨께서 관짝에 들어가셨구만 이젠 관짝 가서 그냥 DC인가? 그렇게 말이야 이제 그 더러운 장막이 안 보이겠구만 아, 꽃이다 아니, 너희는? 미드 노양심을 틔워 달카제르 라이어스는 저런 새끼들이는 너프하지 어째서 악할 일을 여기는 무슨 볼일이냐 그 잘난 조사기 챔님이 드디어 관짝에 가셨다는데 당연히 구경 와야지 도발함만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팽이년이 못하는 말이 없군 너는 답에서 만나면 뒤졌다 내가 거기에 왜 가? 솔직히 연막 하나 썼다고 안 보인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건 챔피언이 뒤진 게 아니라 에미가 뒤진 거라고 궁은신에 밥 먹듯이 병 넘어 다니는 놈이 할 소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LCK에서 가끔 써주잖아요 그 정도면 감사하게 생각해라쇼 LCK에 꾸준히 도장 찍는 놈이 뭔 무슨 소리지 어이 어이 쉔 말 안 듣고 집 뛰쳐나간 애가 뭐가 아쉬워서 그래 그 입 닥쳐 이 다치새끼야 솔직히 이 장례식장에 온 챔피언들 중엔 진심으로 추모하러 온 챔은 없을걸? 맞아 다들 속으론 잘 뒤졌다고 욕하겠죠 뭐야 너희 갑자기 그림체가 왜 그래? 서비스 씬이래 어허 근데 넌? 남캐는 그리기 싫대 아칼리도 이 정도 해먹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 맞아 맞아 정말 양심들이 주워 터졌군 이제 저기 리본 옆에 나란히 눕겠네 그래도 아칼리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아칼리를 써줄거라 믿는다 뭐래? 너프 먹자마자 핑률 10%나 떨어졌어 수고해라 쉔 잘 놀다간다 평생 5티어에 처박혀 있으라고 괜찮다 아칼리 꼭 언젠가 다시 버프를 받을 날이 올 것이다 뭐지? 무슨 이지? 자자 이상 여기까지가 버프 목록이고 자 그 다음 너프 뭐지? 자 감사합니다.